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한마디로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이 법칙을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 주식인지 그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일정기간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진리일수록 실천하기 어려운 법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단기 수익에 매달리는 근시한적 주식시장의 약점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런 근시한적 주식시장의 생례를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모두가 내답할 때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본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팔 때 워렌 버핏은 산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 이런 악재 상황에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 해도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것은 아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좋은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충분한 수익률을 올릴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메리 버핏, 데이비드 클라크가 지은 워렌 버핏만 알고 있는 주식 투자의 비밀입니다.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을 보면 나도 주식으로 저렇게 정말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냥 뭐 같이 투자로 돈을 벌지 않았나? 또는 싼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겠지라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적정 주가보다 가격이 쌀 때, 즉 안전마진이 클 때 사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의 복합 수익률, 즉 복리 수익률을 예측하고 이 복리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고 이 예측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을 사고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미래의 수익을 어떻게 예측하고 미래의 가격을 구하고 복합 수익률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을 이해하라 최고 부자의 투자 비밀을 푸는 열쇠 2부 워렌 버핏의 13가지 투자 방정식 비밀 열쇠로 꼭 해야 할 일 3부 실제 투자 사례와 투자 방정식 100% 활용법 실전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이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까지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1부 내용을 볼 거고요. 2부에서도 투자 방정식 구 주당 순이익 성장률과 주가 예측하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투자 방정식 구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10년 후의 주가를 예측해 보고 10년간 투자했을 때 복합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을 이해하라. 1. 근시한적 투자 행태와 나쁜 뉴스 현상. 버핏이 투자하는 때를 따로 있다. 근시한적 투자 행태와 나쁜 뉴스 현상은 무엇이고 워렌 버핏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워렌 버핏식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근시한적이지 않았다면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지 못했을 것이다. 예컨대 주식 투자자들이 근시한적 투자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40여 년 전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주당 약 6.14달러에 170만 주나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주식은 현재 주당 약 5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의 워싱턴 포스트 주식에 대한 최초 투자자금 1,020만 달러는 오늘날 8억 6,380만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세전 연간 복합 수익률로는 17.8%에 해당하는 결과다. 여기서 복합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연 복리와 같은 개념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시키는 추가 수익까지 고려한 일정 기간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복리 수익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워렌 버핏은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투자 행동은 야수의 본능에 지배된다는 것을 알았다. 펀드의 세계에서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야수의 본능에 지배되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단기 게임을 한다.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 소신이 무엇이든 간에 단기간에 가능한 최고의 실적을 올려야 그 펀드 매니저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은 또한 단기 게임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관한 나쁜 뉴스를 들 때마다 매우 인간적으로 반응해 그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사실을 알았다. 단기 게임에서 대박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사야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나쁜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는 내려간다. 1에서 2년 후에 실적이 좋아질지 말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벌어질 일이다. 사람들은 이번 주 전망이 좋으면 주식을 사고 다음 주 전망이 나쁘면 주식을 판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펀드가 높은 매매 회전율로 악명이 높은 이유다. 나쁜 뉴스 현상 즉 나쁜 뉴스에 주식을 파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현상이다. 나쁜 뉴스는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그 순간 워렌 버핏의 눈은 번쩍 뜨인다. 나쁜 뉴스 현상과 결합된 주식시장의 근시한적 투자 행태. 워렌 버핏에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나쁜 뉴스 현상과 근시한적 투자 행태는 수년 수십 년간 계속해서 워렌 버핏에게 절호의 주식 매수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워렌 버핏은 일부 회사의 경우 나쁜 뉴스 현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는 강력한 경제적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매우 회복력이 큰 회사들을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부른다. 워렌 버핏은 이런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2. 튼튼이와 비실이 어느 쪽을 사겠는가? 버핏은 고르고 골라서 투자한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는 나쁜 뉴스에 주식을 파는 투자자와 펀드를 철저히 이용하였는데 그러기 위해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워렌 버핏이 바닥 매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낮은 가격에 훌륭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시장의 실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은 매수한 뒤 시간이 흐르면 주가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알았다. 워렌 버핏은 기업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눴다. 첫 번째 부류는 비시립화로 열악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회사들이 이에 속한다. 워렌 버핏은 이런 회사들을 상품형 기업이라고 부른다. 상품형 기업들은 다른 많은 기업들도 만들어 파는 평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튼튼히 파로 아주 훌륭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코카콜라와 가이코,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기업에 속한다. 워렌 버핏은 이런 회사들을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부른다. 소비자 독점 기업은 유명한 제품을 팔거나 사업 흐름상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소비자가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한다면 다른 회사가 아니고 바로 그 소비자 독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위로 인해 소비자 독점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제품 가격을 인상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독점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들 기업은 사업의 기복이 적고 근시한적인 주식시장이 과민반응하는 악재를 극복할 수단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만약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근시한적 주식시장이 저지리는 실수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기업이 상품형 기업인지 그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독점 기업은 무엇이고 그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 독점 기업은 여러분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좋은 주식은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 3. 상품형 기업에는 절대로 돈 낭비하지 마라. 버핏은 이런 주식 절대 사지 않는다. 워렌 버핏이 상품형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은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할 때 가격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만큼 평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업 중 상품형 기업의 특징을 띈 것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 철강회사, 석유회사, 옥제산업, 제지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옥수수나 쌀 같은 1차 농산물 생산기업. 이런 기업들이 파는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들이다. 이런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품 가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석유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좋다고 믿게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휘발유를 구매하는 기준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다. 낮은 가격이다. 결국 다른 제품보다 싼 가격의 휘발유가 승리한다. 항공사들은 가격 정쟁으로 아주 악명이 높다. 가장 저가의 항공사가 경쟁에서 이긴다. 현실을 직시하자 내가 사는 옥수수가 어디서 재배되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로스앤젤리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데려다 주기만 한다면 내가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GM과 포드는 서로 거의 비슷한 트럭을 만들어 판다. 그러나 만약 포드 트럭이 더 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포드 제품을 살 것이다. 이런 격렬한 가격 경쟁 때문에 이들 상품형 기업의 이익률은 매우 낮다. 상품형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는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기업이 이긴다. 이는 원가가 낮을수록 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인데 이익률이 높을수록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원가가 낮을수록 이익률이 높다는 말은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제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런 추가 자금은 실적을 잠식한다. 더욱이 이렇게 소요되는 추가 자금은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사업 추진에 사용할 자금도 잠식하는데 이런 자금이 제조 공정 개선이 아니라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면 회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때때로 상품형 기업들도 잘 될 때가 있다. 경기 호환기에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공급을 초과하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상품형 기업은 거금을 번다. 이들 기업은 수요 증가에 부응하면서 확장 전략을 택해 설비 및 영업투자를 확대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한편 이들 기업의 주주들은 회사의 수요 증가에 비례하는 배당을 요구하고 회사는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해 배당금을 올린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던 노조도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회사는 임금을 올려준다. 그런 후 경기 호황이 끝나면 회사는 과잉 생산 설비, 높은 배당금, 고임금이라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제 회사 장부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경기 호황 이외에도 특정 사건이나 시기가 상품형 기업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허리케인 휴고가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수많은 주택을 파괴했을 때 합판 가격은 하늘을 찌를 듯 급등했다. 그의 플로리다에서 합판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떼돈을 벌었다.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항공사들이 떼돈을 번다. 이럴 때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높은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공급이 증가한 후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 가격과 이윤이 다시 떨어진다. 한편 상품형 기업은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되기도 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되기도 한다. 경영진이 통찰력 부족으로 또는 자원을 어리석게 사용하여 회사의 기중한 자산을 낭비한다면 그 회사는 낮은 원가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경쟁의 패배에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워렌 버핏은 상품형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이런 회사들은 가격 경쟁 때문에 계속 낮은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므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 또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다. 둘째 이들 기업이 돈을 번다 해도 그 돈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과 설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참 심한 지체에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많은 기업들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막대한 장기 부채를 지고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상품형 기업을 사지 않는 이유를 봤고요. 부실형 상품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까는 제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률과 재고 회전률이 모두 낮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다. 강한 노동조합이 있다. 업계의 생산 능력이 과잉 상태다.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다. 수익성이 경영진의 유형 자산 활용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4. 소비자 독점 기업을 부지런히 찾아라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의 숨은 매력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훌륭한 경제성을 갖춘 회사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는 그런 회사를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부르며 소비자 독점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독점적 지위로 인해 소비자 독점 기업은 독점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 결과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워렌 버핏은 소비자 독점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유료다리를 예로 든다. 수영을 해서 건너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 강 건너편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유료다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유료다리는 강을 건너는 데 있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리글리껌 미국의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사가 생산하는 껌이라고 합니다. 를 씻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사로부터 껌을 사야만 한다. 한 가지 신문만 발행되는 대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신문에 광고를 내려면 그 신문사가 정한 광고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광고를 낼 수 없다. 이런 회사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가격을 높게 매길 수 있다.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이윤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윤율이 높으면 주주 수익도 훨씬 증가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소비자 독점 기업들도 경기의 부침에 영향을 받거나 때때로 큰 사업적 타격을 입기도 한다. 코카콜라 같은 소비자 독점 기업도 뉴 코크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소비자 독점 기업의 주가도 시장의 근시한적 행태로 인해 급락한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런 기업들이 훌륭한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소비자 독점 기업 판별법 버핏이 황금 주식을 찾아내는 8가지 기준 자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 기업이 소비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기업이 근시한적 주식 시장의 요동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변해 낼 수 있는 특징을 발견했다. 워렌 버핏도 소비자 독점 기업을 찾아내고 그 회사의 장기적 경쟁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소비자 독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질문 2. 역대 실적을 볼 때 강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가? 질문 3. 부채가 있는가? 4. 자기 자본 이용률 즉 ROE가 높은가? 질문 5. 이익인여금의 상당 부분을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 질문 6. 이익인여금을 신규 사업이나 자사주 매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 7.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가? 8. 이익인여금의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8개의 질문은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밝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즉 주식을 살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만족하는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소비자 독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해당 기업이 소비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일반 소비자나 다른 회사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제품이나 핵심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보다는 제품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 일단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술집, 주유소 또는 서점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들 상점이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할 유명한 제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것을 팔지 않는다면 상점 주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한 제품은 무엇인가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살펴보자. 이것은 피터린치가 하는 방식과 정말 유사하죠? 여러분이 리스트에 올린 제품을 해당 상점이 구비하고 있다면 그 제품은 일종의 소비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음료수는 코카콜라다. 모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담배는 말보로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느 회사의 면도날을 사용하는가? 동네 슈퍼마켓을 둘러보고 열심히 찾아보자. 소비자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분야는 TV나 광고대양사 등의 광고업계와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다. 질문이 역대 실적을 볼 때 강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가? 소비자 독점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연간 주당 순이익이 격렬하게 여동칠 수 있다. 오렌 버핏은 연간 주당 순이익이 강한 상승 기조를 보이는 주식을 찾는다. 즉 회사 A는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회사 B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를 갖다가 들쭉날쭉하거든요. 오렌 버핏이라면 B가 아니라 A의 관심을 가질 것이다. B의 주당 순이익은 너무 들쭉날쭉해서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즉 회사의 10년간 주당 순이익만 봐도 사야 할 주식과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A사의 주당 순이익 동향은 그 회사가 소비자 독점적 제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그 이점을 주주가치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렌 버핏이 워싱턴 포스트와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처럼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나 오렌 버핏이 가이코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매수할 때처럼 개별 소비자 독점 기업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해서 실적이 저조할 때가 소비자 독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주식시장의 패닉과 하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한 회사의 순이익 감소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투자하기 전에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전체 산업이 주기적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회사의 한 사업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다. 워렌 버핏은 한 회사가 일시적이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주식시장이 그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할 때 그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믿는다. 소비자 독점 기업이 부진에 빠질 때 주당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즉 쭉 순이익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거나 급격히 순이익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는 정말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다지 주식에 정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락할 때 용기를 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3은 부채가 있는가? 워렌 버핏은 투자하려는 기업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 한 회사가 강력한 소비자 독점적 지유를 갖고 있다면 많은 돈을 벌고 따라서 장기 부채를 빌릴 필요성이 없다. 한 회사의 재정적 능력을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사가 순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ust, 인터내셔널 플레이버 앤 프레그런스 같은 소비자 독점 기업은 장기 부채를 거의 또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워렌 버핏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준 코카콜라는 한 해 순이익에 못 미치는 액수의 장기 부채만 갖고 있다. 코카콜라는 한 해 수익만으로도 장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소비자 독점 기업은 대체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는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즉 소비자 독점 기업은 회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를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다. 부채가 많고 보유 현금이 없는 회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높지 않고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질문 4는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높은가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야 주주에게 부를 안겨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워렌 버핏은 지속적으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한다. 지난 40년간 미국 기업들의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약 12%이다. 워렌 버핏이 관심을 갖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다. 12에서 13%의 평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찾는 것은 15% 이상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을수록 더 좋다. 워렌 버핏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그 회사의 수익성이 높다고 본다. 워렌 버핏은 지속적으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진이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이익 인여금을 잘 활용해 주주를 위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매년 15% 이상은 기록해야 지속적으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은 가끔씩만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질문 5. 이익 인여금의 상당 부분을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 워렌 버핏은 소비자 독점 기업의 경우 오랫동안 이익 인여금을 활용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컨대 워렌 버핏은 소비자 독점 기업은 이익 인여금을 공장과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할 필요가 없고 대신 신규 사업을 인수하거나 핵심 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워렌 버핏은 이익 인여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왜냐하면 한 기업이 이익 인여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혹시 닥칠지 모를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인여금으로 주주의부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이익 인여금으로 내부 유보할 수 없거나 그 돈을 현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워렌 버핏은 1. 돈을 벌고 2. 그 돈을 내부 유보할 수 있으며 3. 그 돈을 현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만 스미스의 이론이 적용된다고 본다. 스미스의 이론은 배당금으로 지불한 액수보다 이익이 더 많으면 이익 인여금이 발생해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워렌 버핏은 소비자 독점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제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너무 커서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돈을 거의 또는 전혀 남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워렌 버핏은 공장과 설비를 교체할 필요가 거의 없고 R&D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소비자 독점 기업을 찾는다. 그는 시류를 타지 않고 간편하게 생산할 수 있으며 거의 경쟁이 없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들은 한 도시의 유일한 언론사 막대사탕 제조업체, 추인껌 회사, 면도날 제조사, 유명한 탄산음료 회사, 맥주 회사 등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결코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며 예측 가능한 제품에 예측 가능한 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즉 사람들이 코카콜라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공장과 설비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개발에도 큰 돈을 쓸 필요가 없고요. 질문 6. 이익인여금을 신규 사업이나 자사주 매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워렌 버핏은 높은 이익을 내면서 이익인여금을 고수익 신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다. 워렌 버핏은 만약 한 회사가 이익인여금을 사용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 이익금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하지만 자본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없거나 회사의 경영진이 이익인여금을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한 전력이 있다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하는 것이 이익인여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질문 7.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상품형 기업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과잉 생산하게 되면 제품 가격을 낮춰야 소비가 유지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제품 가격이 생산 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품형 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 독점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고 가격을 인상해도 그 제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도와 관계없이 이 기업은 높은 수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독점 기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제품 가격 인상이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8. 이익인영업의 증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워렌버핏은 만약 소비자 독점 기업의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인영업이 회사의 가치와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6. 앉아서 돈 버는 기업을 찾아라. 버핏식 황금 주식의 4가지 유형 그래서 워렌버핏은 우수한 실적을 내는 유료다리 소비자 독점 기업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1. 금방 소비되는 제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제품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제품을 만드는 회사 2. 제조업체가 제품 광고를 위해 계속 이용해야 하는 미디어 기업 3. 대중과 기업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4. 해당 기업에서 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보석상이나 가구상 같은 소매 유통업체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매수기회로 활용해야 할 4가지 상황입니다. 뉴스는 반드시 역발상으로 접근하라. 오렌 버핏이 투자의 규제가 된 비결은 최근의 사업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한 소비자 독점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오렌 버핏은 이들 기업이 일시적인 부진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오렌 버핏은 소비자 독점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냈다. 그런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시장의 조정과 패닉 2. 경기침체 3. 개별 기업의 일시적 악재 4. 회사의 구조적 변화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면 매수의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좀 설명 드리려고 앞에는 생략을 했는데요. 오렌 버핏의 투자법에 관한 글을 쓴 사람들과 투자 분석가들은 만약 여러분이 정말 좋은 주식 소비자 독점 기업의 주식을 사서 몇 년 보유할 생각이라면 매수 가격에 그리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오렌 버핏의 13가지 투자 방정식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8. 좋은 회사와 적절한 매수 가격 찾아내는 법. 싸고 좋은 주식은 꼭 있다. 그 주식을 찾아라. 두 개의 규칙과 기법이 있다. 소비자 독점 기업이면서 주가는 별로 높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어떤 종류의 기업이 소비자 독점 기업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저평가된 주식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오렌 버핏은 주식시장의 대세에 따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한 회사에 투자해야 할 최고의 시기는 아무도 그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결코 좋은 뉴스에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매매 패턴은 좋은 뉴스에 사고 나쁜 뉴스에 파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뉴스에 산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낮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려면 나쁜 뉴스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주식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다. 오렌 버핏은 인기 없는 회사들,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회사들의 관심이 있다. 가능한 한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오렌 버핏의 투자법에 관해 글을 쓴 사람들과 투자 분석가들은 만약 여러분이 정말 좋은 주식, 소비자 독점 기업의 주식을 사서 몇 년 보유할 생각이라면 매수 가격에 그리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싸게 사는 것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구 투자 방정식 1. 주당 순이익 추세 확인하기 앞에서도 보긴 봤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사야 됩니다. 즉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의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즉 10년간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를 사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 방정식 3. 주당 순이익 성장률 분석하기입니다. 회사의 단기 실적과 단기 전망을 비교 확인하라. 즉 여기서는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나와 있거든요. 경영진이 주당 순이익 즉 EPS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주주 이익 증대의 관건이 된다. 주당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이익인여금을 활용해야 한다. 시간이 가면 주당 순이익의 증가는 회사 주식의 시장 가치를 높인다.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체크하는 매우 빠르고 쉬운 수학적 방법은 지난 10년과 5년 동안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 연간 복합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과 5년간 주당 순이익 연간 복합성장률을 알면 그것으로 그 회사의 수익의 장단기 연간 복합성장률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수치를 사용해서 그 회사의 장기 전망은 어떤지 확인하고 경영진의 단기 실적이 장기 전망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복합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구글 검색에서 아이투자복리계산기를 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간단히 수치만 입력하면 됩니다. 즉, 게니스의 수익이 1990년도에 1.18, 1995년도에 1.71, 2000년도에 3.70 이런 주당 순이익 자료만 있으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이 회사 수익의 연간 복합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 첫 해를 여러분의 현재 가치라고 하고 그래서 현재 가치 PB는 1990년에 1.18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2000년 3.70달러를 미래가치 FB라고 하자. 그리고 연수 N은 10년이다. 그래서 각 항목의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키를 누리면 10년간 연간 복합성장률은 12.1%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이 회사의 수익의 연간 복합성장률을 계산하면 5년간 연간 복합성장률은 16.6%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엑셀로 이거를 수식을 넣어서 계산했었거든요. 근데 계산기를 활용하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이 두 수치는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이 회사가 지난 10년간보다 지난 5년간 더 높은 수익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것이다. 괜히 자사주를 매입했는가 아니면 수익성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광고료 수입이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연간 복합성장률이 30%면 정말 좋은 거고요. 15에서 30% 정도면 투자해도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 투자방정식 5는 ROE가 높은 기업의 놀라운 매력 ROE를 활용해 황금 주식을 골라라인데요. 이거는 ROE는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워렌 버핏의 비밀 소비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경우라도 결과적으로는 싸게 사는 것인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록하는 정말 좋은 회사라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30% 정도 되면 퍼를 30배 정도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주당 자기 자본 예측하고 주당 순익 예측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주당 순익 성장률을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는 진짜 빨리 볼 건데요. 한 회사의 연간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그 회사의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미래의 어떤 한 회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하고 그런 후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래 주가 매수가 주식 보유 연수를 안다면 그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연간 복합 수익률을 올릴지 예상할 수 있다. 캐피털 시티즈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매우 일관된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주당 순이익을 예측한 후 1990년에 캐피털 시티즈 주식이 어떤 가격대에 거래될지 예측할 것이다. 그런 후 1980년에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을 사서 1990년에 팔면 연간 복합 수익률은 얼마가 될지 알아볼 것이다. 즉 이렇게 해서 복합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사면 됩니다. 캐피털 시티즈의 미래 1990년 주당 순이익 예측 1970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캐피털 시티즈의 주당 순이익은 0.08달러에서 0.53달러로 성장했다. 연간 복합 성장률로는 약 20%였다. 이것도 복리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20%의 성장률을 사용해 1980년의 10년 후인 1990년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한다면 1990년의 주당 순이익은 3.28달러입니다. 즉 현재 가치 0.53, 10년 연수 20% 성장률로 해서 계산하면 미래 가치 3.28달러가 나옵니다. 캐피털 시티즈의 미래 1990년 주가 예측 1970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캐피털 시티즈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은 9에서 2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즉 퍼 9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측한 1990년 캐피털 시티즈의 주당 순이익 3.28달러에 9배인 9를 곱해서 3.28 곱하기 9는 29.52달러가 미래의 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1980년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은 보통 주당 5달러 내에서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리 계산기를 클릭하자 그리고 현재 가치 5달러, 미래 가치 앞에서 계산한 29.52달러, 그리고 10년 연수를 입력하고 계산기를 치면 연간 복합 수익률은 19.4%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이 1980년에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을 주당 5달러에 사면 그 후 10년 동안 19.4%의 연간 복합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 정도면 대단히 훌륭한 거죠. 이렇게 해서 10년간의 수익률을 예측을 해서 이게 자기한테 만족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적정 가치와 형성된 가격의 차이, 즉 안전마진이 있을 때 매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렌 버핏은 10년간의 복리 수익을 예측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1990년에 캐피털 시티즈는 우리가 예상한 주당 3.23달러보다 좀 더 적은 주당 2.77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1990년에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은 우리가 예상한 29.52달러보다 높은 38달러에서 63달러 사이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38달러의 시티즈의 주식을 매도했다면 복합수익률은 22.4%가 되고요. 낙관적으로 63달러에 매도했다면 복합수익률은 28%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캐피털 시티즈의 경우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높게 주식을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은 부를 안겨다 주었다. 많은 워렌 버핏 연구자들이 믿음과는 달리 워렌 버핏은 구체적인 주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그레이엄처럼 캐피털 시티즈가 주당 X달러의 가치가 있고 자신은 X달러의 반값에 그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워렌 버핏은 만약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을 주당 X달러에 사면 그 회사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10년 후 어느 정도의 연간 복합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측한다. 그 주식의 연간 복합수익률을 예측한 후에 워렌 버핏은 그것을 다른 투자 상품 및 인플레이션과 비교한다. 즉 제가 듣기로는 이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이 되는 기업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식으로 연간 복합수익률을 예측해서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런 후에는 월스트리트가 그 주식을 얼마에 평가하든 개의치 않는다. 워렌 버핏은 그가 투자한 주식의 장기 연간 복합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미리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도 그 회사의 순자산 증가를 반영해 그 회사의 주가를 평가해 줄 것이란 사실도 알고 있다. 만약 워렌 버핏이 그레연 방식 즉 한 회사의 주식가치가 10달러이고 그 주식을 5달러에 살 수 있었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10달러가 되면 파는 것대로 했다면 워렌 버핏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콜을 받고 들여다봐야 했을 것이다. 이는 워렌 버핏 스타일이 아니다. 즉 워렌 버핏 스타일은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즉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싸게 사면 장기적으로 얼마의 복합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 중간에 가격의 등락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년, 20년 동안 지수이기는 하지만 투자를 하면 손실볼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10년 후에 주당 순익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은 좀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 주식에 투자할 때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10분 만에, 1시간 만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년간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보고 나름대로 수익률도 예상해 보고 가격도 예측해 보고 내가 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 정말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낼 확률이 정말 큰지를 꼭 확인해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기수 ETF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이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주식을 대충이라도 10년간 복합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합 수익률이 자신이 원하는 즉 15에서 20% 이상 되면은 그 주식을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계산이 안 되는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시장에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설명한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